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섭종하기 지금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.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섭종이 됩니다. 그래서 섭종하기 전에 저희 프로페셔널 팀원들이랑 마지막에 같이 게임을 하고자 합니다. 개인전으로 점수지 한 번 가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섭종하기 전 우리 프로페셔널 팀원들과 함께 파라곤 구타고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파츠? 파츠 달면 되나? 달아야죠. 단 거 있어요. 파츠 단 걸로? 오광도 해야 돼? 오광인데.. 타고 옴, 타고 옴. 유령진 아이디 누구야? 아 비타임. 아 야야야야야! 야 잠깐 비상! 다 있죠. 유령진 아이디 누가 가지고 있지? 아 지금 참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영 말은 없어. 네. 형님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 아 안 치시겠네 이거. 아 어디 가락세. 아 야갈. 자 여러분들 섭종까지 40. 아아? 야 나 서브 챙겼는데 벌써? 잠깐만. 네? 서울 Seattle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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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빨리 빨리. 하자아아아! 성적이 있다 야 아이씨! 청계 꼼색. 야 이거 방팔게. 방파서 형들 한번 한 번 들어와봐 라스트 댄스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태강프레스 가시죠 선글라스 끼고 바로 갈게요 선글라스 끼워 빨리 선글라스 끼워 빨리 자 할 수 있는거 빨리 다해 렛츠기릿 간다 바로 간다 부웅 출발 와 어디서 빠른다 야 우리팀 너무 못하는데? 신앙땅 대가시고 선글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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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아아아 선글라스 어? 아 아 렛츠기릿 이거지! 요거지! 승리지! 땡큐! 살아있네! 야 X발 못 쳤는데? 땡큐 살아있네 최고!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바칩니다. 야 잠깐만! 라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트라이더입니다. 야 잠깐만 야야 레디 풀어봐. 민영진들이 한번 채팅이나 봅시다. 잠시 후 오후 11시 59분에 카트라이더의 서비스가 종료됩니다. 이거 쓰려고 했어? 알고 있으니까 두번 죽이지 마. 알고 있어 알고 있어. 시작할게요.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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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! 레디 레디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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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남았어! 이분 남았어! 레디 레디! 빨리 레디해! 쿤마야! 그래 빨리 가자. 이거 게임 시작이 더 부인대. 오케이 아예 게임하면서 좀... 놀아줘. 평평이 첫 första. 갑니다. 게임 Phoenix 2 hardened 큰1 클래원・・・ 5관 cuadern 게임해 게임해 야 빨리 빨리 래디 됐어 시작 Properly OKts ressp 진짜 잘 가라 카트라이더 수고 있다 굿바이 카트 라이더 FULL UP 어? OO? 와 진짜 섭종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출부를 못쓰면서 하트라이더가 서비스가 중요 되었습니다 18년동안 함께해온 하트라이더 저도 여기서 막을 내일 저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 확인 한번 누를게요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이제 꺼집니다 진짜 누를게요 누릅니다 여러분들 굿바이 카트라이더 땡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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